머리띠 하니깐 이쁘네 우리 내일 머리띠 또 할까? 주초 머리띠? 쇼야 엄마 왜 늦게 와? 몰라 엄마 빨리 오세요 그래 빨리 그렇게 하지 엄마 빨리 올지도 몰라 쇼야 찢었다 찢지마 아빠는 아빠는 악당해 아빠 악당 안 할래 악당이 그래도 악당 왜 아빠 악당 안 할래 아빠 착한거 할래 그거 봐봐 그래 이건 원래 내꺼야 아빠도 착한거 좀 시켜줘 싫어 나쁜 악당도 해 아 왜 아빠 악당 안 할래 아빠는 착한 아빠잖아 아니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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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이 나쁜 악당 아 휴대폰이 나쁜 악당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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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멘